지금 여러분은 쇼트앤비라인드 트리블렛탄을 보고 계십니다! 쇼하! 너무나 오랜만이군요. 트리블렛이 두 개월만에 무릎을 탄 척으로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첫 산혹을 하러 왔고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포인트 압력! 당연히 무릎을 치는! 체리이랑 제가 머리 풀렀는데 오늘 머리가 걸리면 한 달 동안 머리가 정해지는 포니테일을 해야 하는 미션을 도달하겠습니다. 오늘 쇼트앤비에 머리 두 명이 달려있습니다. 한 달이 걸려있어요, 지금. 저는 그동안 모든 방송에서 핑크레드를 발랐는데 오늘만 오렌지 레드를 발랐습니다, 쇼트앤비에서. 오늘 맞춰놨어? 뾰리! 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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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탑치고는 노래 가사처럼 주변 시선을 신경쓰지 말고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시선을 신경쓰지 말고 무릎을 한번 쳐볼까요? 무릎을 탑치고는 어떻게 축하드렸어요. 저희의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회사에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몸이니까요. 무릎을 같이고 헨젓을 잡고 무릎을 탑치고 헨젓을 잡고 무릎을 탑치고 헨젓을 잡고 무릎을 탑치고 헨젓을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